어머? 어~? 전체가 그cole 장쌀이 아니가! 안에는 팥이 있는거? 소해주 grapes 내가 이거 처음 먹어봐 이거 비싸요 뭐? 아 뭐야? 비둘도장 저거 사니까 정말 진짜 베마 되니까 perseverance 오 좀 있어 보이긴 한다 콩보물이 있네 겉에 콩보물이 묻혀져 있잖아 이거 언제 사는 게 두 개 더 있더라고 날라지라고 장롱고 그래가지고 어쩌면 하냐 먹으니까 맛있더라 엄마 덕분에 이런 것도 먹으려고 나는 기억도 안 하면 너무 배웠어 맛있을 것 같아? 응 맛있어 저거 저거 저런 맛 아닐까? 설비 아니 설비? 아니 아니 찰떡이 있어 먹어봐 찰떡 하나 말하고 가끔 가다 들었어 그래 바닐라 맛 비스리네 바닐라 맛 비스리네 바닐라 아직 퍼지네 퍼진다고 약간 쫀득쫀득 가운데 알 찰떡이 몇 개 들었더라고 전체가 찹쌀이 아니라 안에는 뭐가 팥 있는 거야? 맛이 어때 오빠는 덜 달고 덜 달아? 덜 달아? 덜 달지 않아 덜 달지 않아 덜 달지 않아 바닥에 약간 떡이 있어 떡이 있어? 아 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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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 이게 떡이고 바닐라는 약간 이 아이스크림은 약간 콩보물에 섞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좀 더 고소하고 쫀득쫀득하고 덜 달아서 좋은 것 같아 그래 핫도 있네 설빙 느낌 나? 설빙 느낌 안 나? 응 안 나? 어 안 나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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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아직은 되게 부드럽다 부드러워? 아니 퍼지긴 되게 안 퍼지는데 먹어? 부드러워? 어 알았어 맛있게 먹어 15,500원 밖에 없어 엄마 이따 양이 비해서 이게? 모르겠어요 핫도 들어 핫 마음 최고 그래 잘 먹었어 계속 먹어 빠이빠이